Q. 성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뭐고 있는지 하실지요 그런 거도 사실이요 만약에 너는 그럼 저의 삶은 를 relax할 수 있을 것만입니다 제가 노력을 할 수 있죠 네, 그만후만해서 재결하는 거 한몬도 실력이 또 성격이 우리도 저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왠지 저는 편경같은 게 있었어요 살짝 까다롭지 않았다 하긴 한 사람.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24시간 동안 거기에 몰두해 있고 예를 들어 이미지않고 연대가 가면 갈수록 공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가수의 생명을 생각하면 한 군데 한 콘스타그램을 되게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난 그냥 아쉬운 건 싫은 것 같아요. 최대한 해보고 해보는 것까째로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만나고, 여기 뉴욕에 많은 음식을 소개해드렸어요. 뉴욕에 사는 조수 피자와 쉑셋 버거는 먹었어요. 음식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뭐든 다 많이 먹어 본 사람은 다 많이 먹어 본 사람은 무섭지 못해.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아요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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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었어요. 일본에 나올 때마다 거의 아무것도 나왔어요. 한국에 대해 얘기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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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그녀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뭔가 내가 좀 더 다듬어지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나는 좀 더 진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뭐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좋은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나의 내가 이루고 싶은 뭐 그런 목표